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넘는 사업도 해풍사입니다. 자 지난 67회 심화편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26번 가 다른 이러한 순서들이 옳게 달아온 것 어 이 문제가 제가 얘기했었던 조금 기출 키워드를 진짜 엄청나게 꼼꼼하게 보신 분들만 풀 수 있다 말한 대표적 고난도 유형이거든요. 오늘은 문제가 시작부터 좀 어려운데 조선시대 후기의 군사도재 정비 와 솔직히 전 이 문제 보자마자 이거 원래는 공무원 한국사가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 순서 다루는 유형은 특히 경찰 한국사 이런 게 문제 많이 나왔는데 와 이게 한눈검에서 나오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착했던 게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 오군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선조 시기에는 인진왜란 때 일본의 조총부대 데뷔하기 위해 가지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체제로 구성된 이 훈련도감이 있고요. 자 다음에 인조 시기에 이루어 가지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어총수라고 외우시면 좋은데 뭐 북벌 준비하다든지 약간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또 오군형이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오군형의 마지막인 금이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순서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저랑 어떤 생각할 거냐면 훈련도감은 오군형이 시초라는 건 지금까지 기초에 많이 나왔어요. 얘가 스타트에요 스타트. 그러면 얘가 스타트인 걸 알면은 최소한의 다 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이형을 창설함으로써 오군형을 완성시켰다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얘가 제일 어려웠을 만한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작점을 잘 잡았다든지 아니면 마지막만 잘 잡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1번이나 3번 중에서 뭔가 아니면 3번, 4번 중에서 이렇게 2분의 1로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찍을 거면 좀 현명하게 찍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시작하는 거 아니 끝나는 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좀 정답 키워드를 잘 골랐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결론은 훈련도감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총용청, 그 다음 금이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실전을 풀 때는 내가 이런 사고를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넣고 들어가야 선지를 속았을 때도 조금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7번, 가 왕의 제 얘기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키워드가 솔직히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봤어야 되는 건 화성이에요. 자 수원화성 얘만 보자마자 솔직히 정조 나오긴 해야 되는데 제가 키워드 강의할 때는 정조의 경우에는 아빠인 사도세자랑 엄마인 혜경궁홍씨도 좀 외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조는 가족 키워드를 조금 문제 키워드 잘 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얘는 좀 모를 수 있는데 현룡원이라는 게 있거든 현룡원 현룡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세자 무덤이에요. 사도세자 그러니까 지 아빠 무덤 그러니까 이거는 지 아빠 무덤 보러 가려고 행차하는 그 그림을 다룬 건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랐더라도 얘는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면 아마 이 문제는 푸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도 제가 모의고서 만들 때 근데 화성행차랑 관련된 사진 같은 거 활용해서 문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이 문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랑이었고요. 아무튼 1번 자의 대비 복사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거는 현종식이고요. 자 2번 명예신종을 제사진에는 만동녀가 설치된 거는 숙종 때입니다. 자 3번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개문신제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정조도 은근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에 대한 재교육지도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가 성종관에 권립된 거는 영조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변사 협화와 의정부와 산붕부의 기능이 정상화된 거는 고종 때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시기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자 28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확실히 2023년 시험은 천주교의 박해랑 관련된 유형을 좀 많이 내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연장판인데 여러분들이 봐서 낸 건 이거예요. 사학제인 황사형 솔직히 얘만 봐서도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이 황사형은 백설을 만들었대요. 근데 북경에 천주당에게 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박해를 얘기했으니까 한눈검에 잘 나오는 박해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정조때 발생한 신해박해랑 순조때 발생한 신유박해랑 그리고 고종때 발생한 병인박해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황사형 백설 사건은 신유박해를 계기로 발생했는데 당시에 신유박해를 계기로 이승훈,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등 인물들 비롯해서 많은 인물이 희생되니까 당시 황사형의 인물은 내 천주교 좀 믿었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유배보내 이게 나라야 하면서 당시에 북경에 있는 북경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이 백설을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조선이 개 망해가고 진짜 종교도 못 믿게 이런 정신나간 나라가 어딨어 이러면서 저기 프랑스 선교사님들 거기 프랑스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한대 좀 가져와가지고 조선을 때려주세요 하는 게 이 황사형 백설 사건이에요. 물론 종교에 대한 탄압은 당연히 있으면 안되고 자유 존중해야 되는 거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다른 나라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린아 때려주세요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동은 똑같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의 흐름인데 여러분도 이해했어야 된 거는 이 황사형 백설 사건은 신유박해를 계기로 발생한 거고 신해박해보단 조금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801년 발생했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확실히 한눈검이 이해도 비슷한데 제너럴 셔브모노 사건을 진짜 많이 끌고 왔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문제 보면 척하비는 제너럴 셔브모노 사건을 구시히 위로 왔다. 그러니까 확실히 올해는 제너럴 셔브모노 사건이랑 아 올해가 아니라 2023년에는 제너럴 셔브모노 사건이랑 신미양요를 엄청나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병인박해를 계기로 병인양요가 발생했고 제너럴 셔브모노 사건을 계기로 신미양요가 발생했다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걸 봐야 되는데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이 해당돼요. 동학농민운동까지는 개입으로 종결했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패스할게요. 2번. 외교장과 도서가 약탈이 된 결과 병인양요입니다. 3번. 애도막볼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거의 한 광해굴때 기후약주 매절때쯤은 돼야 돼요. 훨씬 이전이니까 시기가 안 맞고 사태수습 위에 박교수가 안 했어야 파견된 건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정개과정에서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 상전했다는 예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병인양요가 나오면 양원수하던가 한성근이 나오고 신미양요가 나오면 거의 어제연을 힌트 주니까 그런 인물 키워드 여러분들 잘 구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개선했다. 지금 중국상인 나온 거 보니까 조선과 중국이 맺은 건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상인이 양화진과 서울에서는 영업소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양화진이란 거는 약간 좀 진짜 항구? 그냥 그런 데 보시면 되고 서울은 진짜 완전 내륙지역. 이거를 좀 쉽게 유약하면 전문용어로는 내지통상권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간단히 풀어드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솔직히 이렇게 여기 땅까지 들어와서 무역하는 게 썩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상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쉽게 말해가지고 자영업자예요. 내가 여기 뭐 이런 바닷가 근처에서 내가 횟집을 하고 있는데 중국 상인들이 막 다 넘어가가지고 횟집 막 차려가지고 싸다 싸다 이러면서 가게 다 열어버리면 이러다 다 죽어요. 나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남이나 상인들 들어오는 걸 좋아할 리 없는데 이 조약 얘기로 뭐 양화진이라던가 서울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쪽까지 안쪽까지 들어와서 상업활동할 수 있는 걸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륙통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에 크게 타격을 준 건데 이거를 언급한 조약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에요. 사실 이것도 말을 진짜 이걸 바탕으로 이해하면 뭐가 되냐면 좀 해설치고는 깊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바닷가라던가 육지에서 무역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정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수륙무역이라는 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면 아... 그러니까 좀 이해 잘 될 거예요. 설명이 길었는데 나는 좀 쉽게 할게요. 나는 조선에서 가문이 난다면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쌀을 수출 금지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제한다. 진짜 많이 나온 키워드예요. 얘는 쉽게 말하면 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 쌀 수출을 금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쌀의 수출을 방지한다. 반공령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조의 통상장정을 추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쌀 수출을 금지한다 나오면 그냥 반공령이고 반공령이 나오면 환경도 관찰서 조병식이 이걸 서포했다. 그런 거 잘 나오니까 그런 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거는 이건 을사늑약이고요. 2번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한 건 얘가 조의 통상장정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3번 최일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네 조의 통상장정에는 관세자주권도 있지만 반공령 외에도 최일국 대우를 인정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한 거는 재물포조약이고요. 갑신정병의 영향으로 체결된 거는 한성조약이랑 청나라와 일본 끼리 체결한 텐진조약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1번 다음 검세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어 확실히 2023년 시험에선 신문에 대한 유형도 좀 많이 나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 유형이 나오면은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민국 신보 세 가지는 꼭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 문제 포인트 보면은 1883년 이거 은근 시기도 중요해요. 방문국에서 상관된 근대신문으로 다른 건 뭐라도 정부의 개화 정책 홍보한다. 그러니까 약간 일종 정부에서 만든 근대식 신문 주조기구인 방문국에서 가능한 근대식 신문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했다고 하는데 그냥 정부의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소위 전문용어는 관보예요. 관보 그걸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한성순보를 추론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여권통문을 처음 보도하였다. 와 1번부터 조금 어려운데 이거 황성신문입니다. 틀렸고요. 2번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거 이거는 대한민국 신보고요. 3번 의병투쟁의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는데 야 이선지도 솔직히 조금 낯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약간 시기적 고려하면 얘도 대한민국 신보예요. 왜냐하면 의병은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얘네가 활동하는 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약간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런 일본의 견제를 안 받았던 신문이 대한민국 신보기도 해가지고 자꾸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4번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행한 거는 이건 독립신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성순부라는 신문은 순한문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정답은 그래가지고 순한문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건 원칙인데 여러분들이 순자나 한자를 알면 조금 이게 쉽거든요. 뭐냐면 순자는 열흘순자에요. 열흘순. 그래가지고 열흘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주보에서 주자는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보 일주일 순자 십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2번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어 확실히 올해 시험은 동아놈이 운동도 진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조금 나오는 틀이 뒤로 와서 좀 명확했는데 볼게요. 이 문제에선 전주 화약을 체결한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전주 화약 이후에 사실을 찾으면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시점을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라면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약간 동아놈이 운동 이후에 삼례집회 보온집회 이런 거랑 원인 전개 그리고 어 일본의 침략 그리고 우금치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 좀 접근이 쉽거든요. 볼게요. 근데 전주 화약은 거의 3번의 마지막 쯤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쳐볼게요. 1번 남적과 북적이 논산에서 연합하였다고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 1번은 여기에 속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불법을 경복구 종량해가지고 야 쟤네 뭐라 해야 돼 하면서 당시에 남적과 북적이 논산에서 연합해가지고 우금치 전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상우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노민군이 황룡총에서 관군과 승리한 거는 여기에 속해요. 왜냐하면 전주 화약은 거의 동학논민군이 최대로 승리한 전주선 점령이 발생한 건데 황룡총 전투는 전주선 점령보다는 조금 이전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살짝 안 맞고 보은지폐가 개최된 건 여기에요. 그래서 가장 이전인 거고 4번 사태수습 위에 아넥사 유용태가 파견한 건 원인 때쯤이에요. 당시 이 고부 관할을 습격했다. 그러니까 이 고부 농민 봉기를 계기로 사태수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한 건데 이용태가 갱판을 쳐가지고 농민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핵사에 집결한 다음에 황토현 황룡촌 전주선 점령 세 가지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솔직히 동학논민운동 유형은 심화판 준비할 거면 세부 흐름 안 외우시면 문제 못 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훈련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33번 다음 대회와 해당하는 교육기관인 설명이 오른 것 자 이 문제는 음 좀 오랜만에 나온 건데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신학문을 가르치는 관리교육기관이다. 오케이 자 좌원 우원인데 이게 교육기관은 그 구성을 좀 아는 것도 문제풀이에 도움이 돼요. 최근에 그 어 이번에 나왔던 국자학생 태학생 사문학생 이런 것처럼 이 교육기관 이런 구성이다. 그런 것도 외워두시고 주요가 영어가 있는데 외국어를 이제 슬슬 가르치는 것 중에서 영어가 들어갈 때쯤 이제 솔직히 계양기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관리교육기관 이런 걸 보고서 유경공원인 걸 유추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1번 실제한 전문 강좌가 개선된 거는 국자감이고요. 고려시대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폐교됐다는데 유경공원은 1894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교육 입국조사에 근거하여 세워진 거는 한성사봉학교고요.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멸룡당을 둔 거는 성균관이랑 향교가 있습니다. 허버트, 길모 등이 교사총독부의 탄압인데 제가 이걸 밑줄 친 이유는 당연히 외국어 가르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오, 헬로, 찰리, 허버트 약간 이런 외국인들이 약간 있으면 좀 느낌 나잖아요. 약간 우리가 대학교 가서도 뭐 영어 교양 이런 거 들으면 그 실제 미국에서 하기도 하신 교수님들 가르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키워드가 어떤 걸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굳이 더 외우고 싶으면 여기다가 벙커까지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34번 가인물활동 오른거 와 이 문제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44회랑 48회를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기출빛이에요. 특히 48회까지 보신 분들은 이 문제 그냥 거의 10초 안에 풀었을 텐데 왜냐하면 재미있는 게 문제 키워드 똑같고 답 위치까지 똑같아요.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얘만 보면 돼요. 초대주민공사 그때 기축해서 이 미속수뷰라는 미국에 대한 안내 다룬 책도 있긴 했는데 솔직히 이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초대주민공사 갖다 풀었어야 되는데 얘를 6일준으로 헷갈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행히 6일준은 이 문제는 없긴 한데 초대주민공사는 6일준이 아니라 박정영입니다. 이건 솔직히 초대주민공사 알면 알고 뭘 못 풀어요. 더 설명할 게 없으니까 바로 손질부터 할게요. 이게 진짜 끝이여가지고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한 거는 안창호고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나 누구야 그 뉴교준 같은 분이 미국 다녀왔으니까 미국 나오면 약간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데 그냥 막 접근하시면 큰일나요. 2번 황준현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온 거는 김홍집이고요. 인재양성을 위해 오산학교를 설립한 거는 이승훈입니다. 4번 국문연구소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거는 주시경이기 때문에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간직협회원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 박정영의 인물은 정부의 인물이에요. 소위 중앙관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당일 독립협회가 허니욱주 이런 거 아니면 관민공동 이런 걸 열었을 때 그래도 독립협회는 나름 오! 니네 정치 방식 괜찮은데? 한번 니 얘기한 거 내가 건의해볼게 한번 추진해보자. 나름대로 좀 긍정적 독립협회랑 토론을 했던 인물이 박정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정한 걸 물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구본신참 입각하여 추진한 정책 자 근데 힌트가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이 개혁이 나오면 그냥 황제 나오면 찍으시면 돼요. 구본신참이라는 건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걸 만든다. 그건데 와 이 문제에 힌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대안구 국제도조 지개발급도조 양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모두 종합했다면 광무개혁인 거 추루하는 거 진짜 쉬웠을 것 같아요. 얘는 힌트를 많이 줘가지고 뭐 더 깊은 설명 안 할게요. 1번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 설립 자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인데 자 동문학은 1883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이때 이런 게 답이 달려면 상공학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관립의학교라던가 2번 개혁방향을 제시한 홈보험신사조 간포는 2차가보기역이고요.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원수부상설과 황제군통수권과 아니 이 문제 그냥 독해 문제인 게 그냥 황제 나왔으니까 얘 찍었으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원수부란 거는 황제 직속의 군대이기 때문에 야 이거 솔직히 눈치파만 있었어도 이거는 그냥 풀만한 문제였나 이거 이게 왜 이 점인지 모르겠어요. 정답 4번이고 23부로의 지방통치제도 개편과 지방관 권한 축소는 2차가보기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아 4번 맞습니다. 참고 8도 23부 개편이 2차가보기역이에요. 36번 가나사의 시기이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자 볼게요. 두 달 전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메가타가 탁지부에 재정고문 온다 했는데 당시에 외교고문인 스티븐스랑 재정고문인 메가타를 규정한 거는 1차 한일 협약입니다. 러월전쟁 때 맺은 거고 일단 1904년이에요. 자 다음 지난달 군대를 해산한다는 도칙이 발표되었다. 자 이거는 정미 7조약의 그런 비밀 부속 조약이 있는 건데 당시에 대하 고종을 강제로 퇴직시킨 거의 직후쯤에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대한민국 군대 강제해산 이걸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정미의병이 발사했는데 일단 볼게요. 데라우치가 초대총독으로 부임한 거는 1910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당연히 이후고요.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도전기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의병이 얘를 말한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직후예요. 거의 직후 그러니까 이런 시기 문제를 내면 거의 직전이나 거의 직후를 한계정도는 건들 수 있습니다. 기후각서를 통해 일제사법권을 박탈한 거는 1909년이에요. 참고 1907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 상권수호를 위해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거는 1898년입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헤이그에서 열린 망고평화회의의 특사가 파견된 건데 그러니까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통해서 을사 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시도하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종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구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키는 그런 일종의 복수국을 했기 때문에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5번이예요. 3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그 키워드가 아 여기 있다 뭔가 지금 되게 길어 보이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포인트만 잘라먹으시면 돼요. 첫 번째 김상욱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신 이 단체 인물이고 여기에 단장 김원봉까지 유추했다면 단장 김원봉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크게 조선의용대랑 의열단이 있는데 김상욱까지 보고서 있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단장 김원봉만 주진 않아요. 아니면 선지에서 대놓고 조선의용대를 안주던지 그렇게 풀 수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길이 겁나 긴데 그중에서 뭘 핵심으로 찾는지가 포인트였어요. 1번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킨 거는 보완해고요.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는 신민회입니다.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의원단 대표 인물로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이런 인물도 주목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조선청덕부에 국권반한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독립의군부입니다. 이룡영의 교통구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아이고 글씨가 너무 안좋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8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 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다른 만세운동에 비하면 키워드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여기는 1929년 11월에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발생한 원인은 학생들과 싸우다가 당시 경찰이 일본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조선 학생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 탑을 진짜 광주 가서 본 적 있는데 되게 크긴 큽니다. 근데 약간 맥락만 봐도 광주 지역의 학생이라던가 동맹회화 보면은 아 뭔가 학생들이 좀 주도한 운동이구나 그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았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선지 분석 다 풀었어야 되는데 기억 조선인 본의의 교육 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이 요구한 거니까 당연히 지내원하는 교육 듣고 싶겠죠. 괜찮은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이고 니은 대한매신보의 후원 속에서 전국 확산된 거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어 얘 맞는 내용이에요. 당시 신간회에서는 그 조선인 학생들만 억울하니까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려는 활동 같은 걸 주도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거는 3.1운동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충돌나는 것만 보더라도 어 나머지가 안겹치네. 그럼 솔직히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파악이 안되면 선지 분석 가다 풀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랑 선지를 잘 비교해서 조금 검토를 2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난 이거 어 3.1운동인 줄 아는데 읽어보니까 3.1운동이 한 개밖에 없으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사고를 역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자 39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자 이 문제는 첫 줄에 대놓고 힌트를 줬네요. 자 여기에다가 아 솔직히 저는 이걸 좀 빼고 싶은데 그 이 독립군이랑 연합한 중국의 부대는 중국 호러군이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좀 헷갈리신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힌트를 하나 더 준 게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 독립군이랑 관련된 거는 쌍대전차를 외우라고요. 쌍성보랑 대전자랑 전투인데 그거랑 관련된 걸 보고서 얘는 한국 독립군을 외웠어야 돼요. 쌍성보대전자랑 전투 그래서 그거 키워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참고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이랑 한국 광복군 둘 다 활동했었는데 대전자랑 전투를 보고서 한국 독립군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키워드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1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거는 한국 광복군이고요. 간도 참견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거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고요.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과 교전한 거는 국노 군정서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답은 한국 독립당 군자 소직으로 북만두 지역 활동했다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한국 독립당 산하 소직은 한국 독립군이고 조선혁명단의 산하 군사 조직은 조선혁명군이다.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사고를 하시면 됩니다. 40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문제 첫 줄 힌트가 있는데 창시개명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소위 아 힌트 더 있네요. 이건 밑에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거 그냥 문항을 봐도 힌트가 겁나 많아요. 지금 창시개명이라던가 국가총동원법이라던가 징용령이라던가 지원병제도이라던가 지금 힌트가 마구마구마구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는 크게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 많다요. 왜냐면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정책을 다 때려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이런 키워드랑 관련된 1930년도 후반 이후에 일제사회상을 푸는 겁니다. 1번 조선태용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대에요. 이때는 공포죠. 헌병경찰자들도 똑같이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1910년대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건 1924년입니다. 관련이 없고 조선농민 총동맹이 조직된건 1927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황국시민서사 암석이 강성됐다는데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서사거든요. 세뇌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유형은 거의 매회차 나오는데 암기 유형이니까 내가 이거 파악 못한다. 제가 밑줄 치는거 지금 다 외우세요. 그럼 이 문제 풉니다. 41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 오른건 와 이 문제도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이런 키워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100주년 되는거는 진짜 매번 나오는거 같아요. 제가 2024년에는 100주년 키워드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방종환이 꿈꾼 어린이를 위한 나라라고 하는데 힌트가 동학을 계승했고 방종환이 인물 그러니까 이 종교의 소년애는 어린이의 권익을 위한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보고서 동학을 계승했다던지 아니면 어린이 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소년애를 좀 추론해가지고 이 종교가 천도교다.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솔직히 기출 59회랑 거의 비슷해요. 포인트가. 1번 한용훈 등이 사천료 페이지를 주장한거는 불교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 앞섰다. 자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참고로 천주교의 기관지는 경양신문입니다. 3번 박중비를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펼친거는 원불교고요. 배제학당을 세워 신항문을 보급하고자 힘쓴거는 아펜젤러입니다. 약간 제 기억에 선지도 거의 비슷한거 같아요. 5번 의민들 조직하여 항의 무장투쟁을 전개한거는 천주교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키워드인 중강단은 대종교의 군사조직이에요. 사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거 모르는데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풀게요. 일제감정기의 문종문화를 수호하고자 노력한 인물만 찾으면 되니까 얘네들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정인보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운동을 전개했다. 정답은 예인데 조선운동이라는건 말그대로 진짜 조선시대 약간 학자 아니 뭐 학문 약간 조선학에 대한 연구를 한건데 당시에 이걸 통해가지고 정약용의 여우유 당전서를 정리해서 간행했었거든요. 약간 조선시대 역사 간행사업 그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장지연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논설을 썼다. 자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건 을사 늑약의 부당성이 한거한건데 얘는 일제감정기 시기 키워드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틀렸고요. 나머지도 솔직히 보시면 알겠는데 유길준 서유견문은 계양기식에 유길준이 미국 유학한 다음에 쓴 기획문이에요. 얘도 계양기에요. 최익현도 지부복과 초과유소라는건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건데 얘도 계양기에요. 신원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전반에 기록한 심행이 남겼다. 신원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한국측 대표인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파악했어야 하는거는 장지연 까진 좀 애매한데 유길준 최악 신원은 다 계양기 때 옳던 인물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키워드도 일제감정기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 소거만 잘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답 1번 이었습니다. 자 43번 밑줄근 이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을 오는거 얘기했는데 와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국외독립운동 유형중에선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 문제는 솔직히 어떻게 풀어냐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을 아 모르면 못풀어요. 무슨얘기라면 이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토대지진이거든요. 간토대지진 뭐냐면 원래 일본이 약간 지리적 위치상 되게 화산 근처에 있어가지고 원래 지진이 잘 나요. 지금도 일본은 지진 최근에도 뉴스에서 지진 났다고 본거 같은데 엄청난 대규모 지진이 있으니까 조선인들에게 이거를 뒤집어 쓴거에요. 그러니까 하도 일본 내에서 어 또 지진이야 아 어떻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선인들에게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야 쟤네때문에 우리나라 저 지진 난거야 쟤네를 억셀버렸는데 이런식으로 여론을 돌려버린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연재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때 진짜 많이 희생된게 이거에요. 간토대지진 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어떻게 보면 일제감정기식의 역사중에서 가장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이 있다 하면 전 이겨가니까 싶거든요. 진짜 많이 안타깝긴 한데 일단 다시 시험적인 측면이 돌아온다면 이건 솔직히 그냥 간토대지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풀어요. 그래서 아마 좀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풀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되신 분들은 이거 좀 까다롭다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한인자치기구인 경합사 설립하였다. 이건 서간도 지역이구요.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수를 건립한거는 북간도 지역입니다.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팔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3.1운동 직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3.1운동에 영향을 준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구요. 4번 대조선국민군단을 결성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건 미주지역입니다. 대항관복군정부에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한거는 연해주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가인무에다 설명을 옳은거 있겠는데 어 확실히 2023년 시험에선 이 인물이 되게 자주 나온거 같아요. 포인트는 몽양이라는 연호 연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호랑 신한청년단을 조직하고 좌우합자 운동을 추진했다. 이 두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왔어야 돼요. 좌우합자 운동을 보면은 김규식 선생님도 조금 고려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안나왔어요.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여운형 정답은 있는데 이 인물은 폐망 직전에 나라의 독립 이후에 조금 이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사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광복 직후에는 국내에서 조선권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번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저술한거는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권업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거는 최재형입니다. 대항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한거는 박상진이고요. 백산상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차금 마련 이건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안이제 선생님입니다. 안이제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5번 밑줄근 개헌하는 시행결과를 오르는 것 오랜만에 헌법 유형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솔직히 힌트를 진짜 대놓고 줬어요. 그냥 제 2차 계정이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제 2차 계정이 4452 개헌이다. 그러니까 1차는 발췌경이다. 얘만 알면 풀 수 있는데 그 힌트를 더 볼게요. 자 1954년에 실시됐고요. 대통령 장기집권을 위해서 했었고요. 4452 논리까지 대놓고 줬네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 기존 헌법에다가 부칙 하나를 추가한 건데 당시 기존의 개헌에서는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재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촬영 시점으로 이제 미국 대선도 슬슬 얘기가 나오는데 어 뭐 최근에 예전에 대통령을 하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출마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어쨌든 미국도 옛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처럼 옛날의 한국도 대통령을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당시 어떤 부칙을 붙였냐면은 초대 대통령에게만 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제안을 억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중임에 대한 제안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직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다. 그걸 포인트로 가져간 게 중요했습니다. 1번 통일주치 국민의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7차 개헌 다른 말로 유신헌법이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것은 9차 개헌입니다. 3번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된 것도 역시 7차 개헌 유신헌법이고요. 4번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한 것은 이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제헌헌법이랑 3차 개헌이 대표적이에요. 정답은 그래가지고 개헌 당시 대통령한테서 중임제안 철폐됐다는 제가 방금 설명한 이게 정답입니다. 46번 가와 마에 들어간 내용으로 독자하지 않은 것 오 통합사 유형이 나왔는데 얘는 그래도 솔직히 통합사 치고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1점짜리인 거 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나름 시도했는데 그래도 난이도 자체는 그게 어렵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1번 중국 연과의 교류관계를 보여준다. 명도전이라는 것은 철기시대의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 이런 화폐를 말한 건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폐는 아니니까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죠. 맞고요. 2번 의천의 건의로 화폐가 주저가 됐다. 이거 은근 헷갈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승료가 무슨 화폐를 주저할 것을 얘기해. 자, 한능검은 아까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능검에서는 애초에 오류가 있는 선지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까 윤관이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윤관도 주저한 거 맞는데 이 선지 자체 내에서 오류는 없어요. 의천이 주저한 건 그냥 주저한 겁니다. 이런 걸 의심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의천은 당시 숙종에게 화폐를 주저할 것을 권위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숙종 때 회동통보, 활구, 사만통보 이런 화폐들을 만들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경복궁 중권을 위해 제작한 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활구는 아까 숙종 때 만들었다 였죠. 자, 경복궁 중권을 위해 제작된 화폐는 경... 아니 경복궁이 아니라 자, 경복궁 중권을 위해 제작한 건 경복궁이 아니라 당백전입니다. 순간도 졸았네요. 당백전 그래가지고 틀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3번 법화로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거는 고려 숙종이 아니라 조선 숙종 때 만든 화폐인데 당시에는 상업이 좀 많이 발달해가지고 화폐 유통이 되게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마지막 5번 백동화 전왕국에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백동화는 근대식 화폐인데 이 전왕국은 근대식 화폐의 제조 기구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개항식의 대표적인 화폐다. 그것만 알았다면 이건 좀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7번 48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 라라 이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고 가, 라라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라는데 얘는 결론부터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노비랑 관련된 역사에요. 포인트들이 예전에 58회 문제랑 약간 성격이 조금 비슷한게 있는데 약간 핀트를 다르겠어요. 그럼 차례를 한번 볼게요. 가,는 만적이 공사 노비를 불러 모의하기를 그래서 어, 뭐 장수와 세상에 어찌 종자했으니까 우린 노비 출신인데 우리가 다 갈아엎으면 우리도 최고 인물 될 수 있어 하면서 반란을 모의한 거에요. 그러니까 노비 문서 불태우고 우리 주인도 죽이면 우리도 신문해방 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고려 최충헌 정권 때 다시 말하면 무신 정권 때 만적의 난입니다. 아이고 네 만적의 난 일단은 적어놓고 한번에 정리할게요. 자 두번째 나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도록 명령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 뭐 노비로 주비를 밸반한 자가 많아지고 윗사 능명한다는데 뒤에 건 안 중요하고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노비안검법 얘만 파악했으면 돼요. 노비안검법 자, 노비안검법 누가 시행했죠? 고려 4대 광종이죠? 거의 고려 광... 어 전기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다 이거는 옛날에 사료를 가져온 건데 어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던가 어 어 그 신분제를 해받는다던가 그리고 공사노비법 협파까지 언급한 예는 개항기 시기의 1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냥 이거는 1차 갑오개혁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거니까 바로 풀었어야 되고 그리고 라의 경우에는 여기 어 내노비와 시노비를 모두 양민으로 삼는다는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1차 갑오개혁 때는 진짜 공노비 사노비를 완전히 싹 다 해방시킨 거고 여기나 내노비나 시노비는 공통적으로 공노비에요. 그러니까 그 노비를 6만여명 정도 해방시켰다는 맥락이 나오면 조선 그 순조때 23대 순조때 쯤에 시행한 공노비 해방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아까 순서 물어봤으니까 고려전기인 얘가 제일 먼저고요. 무신정권 얘가 조금 더 뒤겠죠. 그리고 순조때가 조금 더 뒤고 1차 갑오개혁은 개항기 시기쯤이니까 시기적으로 나가 라다가 돼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고 바탕을 볼게요. 가 라로 활용한 탐구주제 무신지권기 발생은 하측민의 봉기 첫 노비의 봉기인데다가 제가 최충헌 정권을 무신정권이라고 했었죠. 얘는 맞는 내용이고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살펴본다. 왜냐면 당시에 호족에게 노비가 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신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권력이에요. 내 밑에 사람 있어. 그거 자체가 그냥 신분이고 아니 신분이 아니라 재산이고 권력인데 이 노비들을 다 양인을 해방시키면 어떤 경 경제적 효과라고 표현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양민이 해방되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거 거둘 수 있고 호두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비가 사실상 재산인데 그걸 잃어버리겠으니까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정답은 이런 문제 못 풀었을 거 같아요. 얘도 어려웠어요. 이 키워드를 아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 4에서 보면 49번은 진짜 배경 지식이 없었으면 솔직히 못 푸는 문제가 맞아요. 좀 어려웠어요. 자 일단 보면은 이 문제는 솔직히 정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다른 말로 민청학년 사건을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민청학년이라는 건 일종의 그런 뭐 사회운동한 단체인데 당시에 긴급 조치를 통해 가지고 유신정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한 사람들은 다 긴급 조치를 매겨 가지고 가혹한 고문이한테 한합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건데 이거 이후로 나중에 거의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유명한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민혁명당이나 뭐 그런 지하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전복시킨단 혐의를 씌워 가지고 그냥 거의 하루만에 사형 선고한 다음에 바로 휙! 죽여버렸거든요. 진짜 쓰읍 거의 진짜 진정한 법과 정부의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를 알았음 풀고 이건 솔직히 못 풀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1번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심을 피관된 거는 이승만 정구식이고요.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얀 거 역시 이승만 정보입니다. 민주화 시의 도중 대학생 강경대에 해당됐다. 아 이거는 좀 새로운 선지인데 이건 노태우 정부 때에요. 거의 90년대 극초발 발생한 건데 그냥 이게 각 시기별로 사회운동이던 간에 민주운동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강경대라는 인물은 노태우 정권 때 활동했었던 그냥 그 열사라? 그냥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이해하지 마세요. 4번 장기 독재에 정한 3위민주 구급선언에 발표되었다. 아까 제가 유신헌법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유신헌법에 대한 그런 저항 같은 걸 다룬 선언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는 사회사 후원 조치가 선언된 거는 전두환 정부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7에 마지막 문제 50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 오른 것 자 저 이 문제 솔직히 보자마자 진짜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시험장 갈 때마다 약간 좀 몰래 펜을 꾹꾹 누르면서 그 시험 문제 미리 보는데 아니 이거는 솔직히 얼굴 보자마자 아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거 보자마자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분은 외국인일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고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 키워드 그러니까 이게 한능검이 그림이나 사진이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게 딱 이런 문제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 다시 돌아와서 어 참여정부라는 키워드 중요하지만 어 여기서 생각하는 건 진짜 첫 삽을 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착공한 시기가 이 정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개성공단 설치를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고 개성공단을 착공한 건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개성공단을 세웁시다 악수 이것만 보고 본격적 사파가지고 개성공단이 세워진 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1번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한 건 노태우 정부 시기고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선언도 노태우 정부입니다. 3번 남북이상가족 고향 방문단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선사시킨 것은 전두환 정부고요. 7.4 남북공동성명 실천을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래가지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개선해가지고 한층 더 통일교류를 발전시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한 게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67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